해악,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제가 이 녀석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해악적이라는 수식어인데요. 오늘 살펴볼 우리의 문화재는 국보 김연청동로입니다. 이 녀석은 높이 13cm, 입지름 14.5cm의 크기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표면에 청동록을 제거하지 않아 나타나는 청록색의 빛깔이 오히려 더 진귀하게 어울리는 김연청동로는 손모양의 몸체를 3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정면에 입을 벌리고서 마주하고 있는 도깨비 얼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. 몸체의 제일 윗부분인 입구 부분은 삶 모양처럼 3개의 모서리가 있어 굴곡진 모습입니다. 몸체의 양측면에는 각각 2개의 고리가 달려있어 장식품이나 끈 또는 고리 같은 것을 달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. 유려하고 잘록한 모습의 외형으로 몸체의 윗부분에는 기하학적인 문양과 도깨비와 얼굴을 표현한 도철문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정면에는 무섭다기보다는 해악적인 모습의 도깨비가 입을 벌리고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이 귀면청동로로 조리한 약탕 같은 것에 도깨비의 기운이 담겨 빨리 환자의 몸에 생긴 나쁜 기운과 병을 떨쳐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도깨비의 뚫려있는 입을 통해서 귀면청동로의 내부와 외부는 통해 있습니다. 불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바람구멍의 역할로 보입니다. 저 잘록한 부분을 경계로 받침판 같은 것을 놓고 그 아래에는 불을 피우고 그 윗부분엔 차를 마실 물을 끓이거나 약탕 같은 것을 다리지 않았을까 합니다. 다리에는 짐승인지 도깨비인지 그 사이 어디쯤인가 있는 듯한 얼굴을 조각해놓아 외관을 한층 더 격조롭게 꾸며놓았습니다. 화로는 숯불을 담아 불씨를 보존하는 기물을 일컫는데 주로 난방의 기능과 액체를 데우는 용도로 쓰였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무용총 벽화를 통해서 삼국시대에는 화로가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풍로는 화로의 종류 중 하나로 아래에 바람구멍을 내어 불이 더 잘 붙도록 한 것을 일컫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풍로가 남아있습니다. 이 귀면 청동로 역시 도깨비의 입부분이 뚫려있고 몸체 부분이 높아서 청동로 안에 액체를 담은 용기를 넣고 이를 데우는 풍로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형태의 풍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예가 따로 없는데요. 그래서 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귀한 가치를 인정받아 1972년 6월 24일 이 귀면 청동로는 국보 제145호로 지정이 됩니다. 지정 당시 소유자는 국가가 아니고 개인 소유였는데요.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우리나라 해운 조선업계의 선구자였던 남궁연 선생님의 수집품이었습니다. 귀면 청동로의 수집 경로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. 2006년 별세하신 후 유족들에 의해 국보, 귀면 청동로 등 256건의 문화재를 기증하여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258건의 문화재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되었습니다. 우리 문화재 수집과 수집한 문화재들의 기증을 결정해주신 남궁연 선생님과 그의 가족분들의 숭고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. 고려시대에 누군가의 집에서 나쁜 기운을 맞고 방안에 온기를 전하던 이 녀석.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실 한켠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머금고 조용히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고 지금 우리 곁에 와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하루입니다.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